오늘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네 저희도 여러분들 덕분에 즐겁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커튼골 시간이에요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이 마구마구 거연되니까 많이들 좀 찍어주세요 좀 찌그란 얘기에요 네, 좋습니다 찍으시면서 계속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인터밭에 나시고 계시나요? 네 인터밭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후기를 써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후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개인 SNS, 인스타그램에 샥 연애하기 좋은 날, 샥 레드 팁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무조건 찾아가서 50만원 상당의 좋아요 댓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후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바로 다음 공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배우들과의 포토타입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연애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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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demás 전CRign지롱 해생 남긴 해생 해생 salvation 해생 해생 schizophrenia hör 해생